엄마, 엄마는 어찌 나를 낳을 생각했어? 이미 지울 수도 없을 만큼 내 속에서 컸는데 어쩌겠니? 만약 내가 그만큼 엄마 속에서 크지 않았다면 엄마는 나를 지웠을까? 글쎄 생각해보지 않았네. 만약 지금 생각해보면 어찌했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엄마는 나았을 것 같아. 어찌 그리 단호히 말해?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이렇게 너를 안고 잘 수 있는 날이 없었을 테니까.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그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오영 작가님의 로드킬입니다. 작가님을 소개합니다. 오영 작가님은 대구 출생으로 청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재직 중입니다. 2020년 5월호 한국소설 신인상으로 등단했습니다. 한국소설가협회 2021 신의 작가로 선정되었죠.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로드킬 오영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울음소리에 묻은 완곡한 기운에 갑작스럽게 눈이 떠진다. 그래서 나는 어리둥절해진다. 눈앞으로 마주한 어둠이 선명해서 잠시 숨을 고른다. 깜빡이며 어둠을 밀어내보지만 하탕이다. 속눈썹 사이사이 엉겨붙는 어둠이 차츰 익숙해진다. 그제야 종전에 들렸던 아이의 울음소리가 손가락과 발가락 끝으로 술렁술렁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챈다. 어쩌면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시계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다. 몇 번 눈을 깜빡이고 나서야 나는 어둠 속에 가라앉은 방을 가만 마주한다. 대학교 시절부터 사용한 컴퓨터 책상과 그 위에 앉은 노트북 오래되어 모서리가 주저앉은 책장과 옷장 몸을 돌릴 때마다 삐끄덕대는 선풍기 익숙한 풍경들이 한 발치 순간적으로 내게서 벌어진다. 외롭다고 나는 문득 느낀다. 그러나 금세 그만한 감정은 흐릿해진다. 붉어졌다가 사라지는 감정들이 익숙하다. 모호한 시작만큼 끝조차 묘연한 그런 감정들. 선풍기에서 더운 바람이 빠져 나온다. 덥고 습한 바람이 탈탈거리며 손가락 끝을 훑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움찔 몸이 떨린다. 목덜미와 턱 아래의 고인 더위가 어둠만큼이나 선명하지만 이상스레 등골이 시리고 허전하다. 선풍기를 끄고 싶어서 몸을 일으켜 보지만 십살이 되지 않는다. 발가락 끝에 걸린 이불이 거추장스럽게 종아리까지 엉겨붙어 있다. 겨우 그 이유만으로 나는 선풍기를 뻗어나가던 손에서 힘을 뺀다. 눅진하고 더운 공기가 조금씩 등골까지 찬다. 눅눅한 이불을 걷어차고 반듯하게 발을 나란히 하고 누워본다. 생경한 듯 익숙한 천장이 두 눈을 덮는다. 몇 번 눈을 느리게 깜빡인다. 울음소리는 누구의 것이었을. 더위와 어둠 속에서 사라진 울음소리를 뒤쫓는다. 아랫배가 헐겁다. 눈을 감고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맡긴다. 다시 잠에서 헤어나온 것은 더위 때문이다. 여름의 계절 한복판에서 밤은 낮보다 뜨겁다. 비라도 내렸던 것인지 더위와 불기가 한껏 서려 불편하다. 얼마나 잔 것일까 머리가 무겁다. 선명하지 않은 꿈에서 밀려나면서 서서히 돌아오는 감각들이 우든하다. 땀에 늘어진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다. 머리카락들이 손가락에 엉겨붙는다. 벽에 붙은 시계는 겨우 12시 11분을 지나가고 있다. 이마를 짚은 손바닥에 금세 물기가 찬다. 더위와 졸음의 어중간한 사이에서 나는 다시 눈을 붙일지 어떠할지 고민한다. 머리가 점차 무거워지고 어둠 속에 나란히 빠져있던 방의 물건들이 눈꺼풀에 반쯤 가려질 즈음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린다. 그 순간 아랫배가 단단하게 뭉쳐진다. 비가 왔었는가? 땅이 축축하다. 질질 끌리는 슬리퍼 뒤에서 젖은 돌 부스러기들이 튀어올라 종아리를 찌른다. 발꿈치가 아프다. 아마도 치마빗다는 어둠과 빗물로 까맣게 젖어 있을 것이다. 비가 다시 오려는지 공기가 평소보다 무겁다. 들숨에도 물이 차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물속을 유형하는 기분이다. 미처 마르지 못한 머리카락이 뒷덜미에 달라붙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 거추장스럽게 종아리를 핥아오는 밑단이 낡은 면 치마를 떼어내며 나는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돌아가는 화단까지 천천히 걸어간다. 그러다 주춤, 발을 멈춘다. 나는 어째서 이 어둠 속에서 서성대고 있는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에 이끌려 허둥대며 나온 이유만큼 명료하지 않은 게 있을까 아랫배가 못 견디게 허전해서였다고 할 것인가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사회 구성원으로 가져야 할 일말의 미안함과 의무감이 문득 들어서라고 할 것인가 더 이상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므로 나는 잠시 멈추어 선다. 잘못 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예 울음소리가 선명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울음소리는 찾아들어 어둠만 선명하게 도시를 에워싸고 있다. 결국 나는 서성이던 길가에 화단 끝머리의 벽돌 위에 앉는다. 저 멀리 건너편에 도시가 보인다. 아직 잠들지 않은 도시는 열두시가 넘긴 시간에도 화려하다. 가만히 도시를 바라보자니 기분이 묘하다. 나는 이 도시에서 오랜 시간을 살았다. 성인이 되고 나서 어린 시절 살던 동네에서 다소 벗어나긴 하였지만 생활반경은 그대로였다. 그저 동과 동 사이 그 모호한 경계선만 넘어왔을 뿐이다. 그래서 이 도시는 내게 일부분이었고 친숙한 대상이었다. 그러나 때때로 이렇듯 도시는 기묘하게 굴대가 있었다. 이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반드시 내가 이 도시 속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허탈감. 허탈감을 느끼지도 못할 만큼 조급하고 분주한 날들을 보낼 때엔 도리어 이 도시가 친근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간혹 이렇듯 멀리 서 있는 도시의 야경을 비가 섞인 밤에 볼 때 생경함과 허탈함이 밀려오곤 하는 것이다. 이 허탈감과 허기가 나를 이곳으로 끌고 온 것인지도. 그때다. 다시금 울음소리가 어둠을 건든다. 건든다 라고 표현해야 할 만큼 소리는 유약하다. 그래서 나는 잠결에 들은 그 울음소리가 환청이었는가 모호해진다. 우겨앉았던 몸을 일으킨다. 어디서 들리는 것일까. 울음소리의 끝이 뭉개져 소리의 근원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시 울음소리가 선명해졌다가 흐트러진다. 붉어졌다가 금세 사라지는 감정처럼 시작이 모호하고 끝이 묘연한. 그러나 살아있음을 주장하는 완강함. 주위의 풍경들이 고요해서였는지. 젖은 공기가 소리만을 개어낸 것처럼 울음소리의 첫머리는 선명하다. 작은 소리인데도 발꿈치가 덜커덕 걸리고 많은 울음소리. 소리는 화단 끝머리를 돌아 바로 보이는 낡은 벤치 앞에서 들려온다. 몸을 일으켜 화단 끝머리에서 모퉁이를 돌아간다. 우거진 나뭇가지들과 잎들이 더위에 지친 개의 혓바닥처럼 보인다. 오래된 나무 냄새가 깊고 진하다. 돌아서는 모퉁이 끝에 가는 인형이 불쑥 튀어나와 있다. 갑작스러운 그림자는 작고 가늘다. 여자아이다. 예소한 어깨뼈가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몸을 웅크리고 있던 여자아이가 불쑥 고개를 쳐든다. 맑은 눈이다. 냐옹 가까이 다가가서야 소녀가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품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소녀의 앙상한 팔에 안겨 있는 것이 고양이임을 알아차린 건 그 울음소리 때문이다. 냐옹 냐옹 저 소리였는가 가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고양이의 울음소리였는가 단단하게 뭉쳐있던 아랫배가 순식간에 헐거워진다. 가슴과 배를 외고 있던 두 팔에 세차게 힘이 들어간다. 가파르게 헐거워지는 배를 부여잡기라도 해야 할 것처럼 더운데도 가슴 팍과 두 팔에 오소소 소름이 돋아있었다. 여자아이를 보는 순간 외롭다고 나는 문득 느낀다. 그러나 그만한 감정은 금세 멀어진다. 붉어졌다가 사라지는 감정들이 내게는 익숙하다. 익숙한 목소리가 빠르게 사라져가는 외로움 사이로 틈이 판다. 익숙해서 그만큼 생소한 목소리 외롭다고 내가 말할 때마다 소목성 감정이라고 정의하던 목소리 매섭게 부인당한 외로움 혹은 상실감 같은 감정들이 빠르게 내 몸을 빠져나갈 때마다 목소리는 대수롭지 않은 손짓으로 나를 다독였다. 나를 다독였다. 습관성이야. 라고 일갈하면서 그 목소리와 손짓이 다시 나를 잔인하게 떨쳐낸다는 것을 모른 채 그래서 내가 더더욱 외롭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그는 내게 그런 사람이었다. 상처나 외로움 같은 것들에 익숙해지도록 나를 방치한 사람 익숙해지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저절로 익히게 한 사람 여기서 뭐하니? 올려다보는 눈이 이상했던 것보다 성숙해서 나는 잠시 놀란다. 다시 품속으로 떨어지는 아이의 눈길이 깊은 물길처럼 축축하다. 아이의 품속에서 발생하는 유약하기만 한 숨소리가 유난히 귀를 긁는다. 그르릉대는 그러나 이따금 질러오는 애마디 같은 울음소리 나는 나도 모르게 움찔 뒷걸음 친다. 그게 뭐니? 갈라진 목소리보다 그것이라고 지칭한 무자비함에 놀라 나는 그만 입을 담은다. 아기 고양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그것이라고 지칭한 건 소모성 감정이라고 정의한 그 목소리가 내 아랫배를 아직까지 움켜쥐고 있어서인지도 모른다. 언뜻 스치는 죄책감 같은 것이 서늘해서 나는 물렀던 발걸음을 다시 아이 쪽으로 옮긴다. 옮기는 발걸음이 무겁다. 내 발걸음에 여자아이의 품속 작은 덩어리가 움찔댄다. 작게 몸을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의 목과 등이 울음소리를 낼 때마다 들썩거린다.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뼈마디가 가늘다. 감고 있는 눈 사이에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축축하게 고여있다. 축축하게 젖은 눈가 때문에 고양이가 눈을 떴는지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회색인지 검은색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털도 잔뜩 젖어있다. 어디서 홀로 떨어져 이렇게 젖어있었는가 무엇이 그토록 서글픈가 고양이가 다시 한번 입을 벌려 울어댄다. 작은 소리지만 끈질기다. 야옹 야옹 울 때마다 드러나는 이빨이 날카롭지만 의협적이지 않다. 고양이에요. 아직 아기예요. 그렇네. 아직 어리구나. 울고 있었어요. 어디서? 계속 어디서라고 묻는 목소리에 여자아이는 잠시 고개를 둘러 화단의 끝머리를 바라본다. 아이의 눈길이 정처없이 배하다가 결국 다시 품속으로 떨어진다. 어디서와 상관없는 답이지만 머리를 끄덕이며 나는 아이의 눈을 따라간다. 어미 고양이는 모르겠어요. 여자아이의 말은 유난히 느리다. 아기 고양이의 울음소리처럼 끝이 붕괴져서 좀처럼 알아들을 수 없다. 잠자코 귀를 기울이고 어둠 속을 수색하듯 찬찬히 여자아이의 입술을 읽고 나서야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혼자 동떨어진 것일까. 형제였을 고양이들도 주위에는 없다. 흐려지는 말꼬리를 따라 고개가 숙여진다. 여자아이의 치맛단이 나와 고양이만큼 젖어있는 것이 보인다. 그림자처럼 미동도 하지 않는 여자아이의 어깨가 의외로 완고하다. 그러나 완고한 여자아이의 어깨와 달리 까마득한 눈이 술렁된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어린 고양이는 여자아이는 아마도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리라. 여자아이의 빈약한 품속으로 자꾸만 파고드는 아기 고양이의 앙상한 뼈마디들이 아프게 쿡쿡 눈을 찔러온다. 소모성 감정이야 라고 말하던 익숙한 목소리가 동시에 목구멍에 걸린다. 바람조차 불지 않아서 나무들이 정물처럼 서있었다. 잎사귀가 무성하고 짓기만한 나무들이 그림자를 세우면 도로에 쏟아지던 빛들이 사라졌다. 쭉 이어진 도로 옆에는 푸릇한 돈들이 이따금 햇살에 쓸려 더 선명해졌다. 돈 때문인지 어디선가 깊은 흙냄새가 났다. 평화롭다고 생각한 순간 도로 한가운데 죽어가는 개가 누워있다는 것을 알았다. 로드킬 이었다. 멈춰 개야 차에 치었나봐 다급한 대의 목소리에 그는 어깨를 으쓱였을 뿐이었다. 사이드 비로로 슬쩍 돌아보는 눈길이 건조했다. 나는 출근길에 종종 차에 치어 죽어가는 고라니와 강아지 고양이와 새들을 복원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유달리 마음이 시큰거렸다. 어렸을 때도 그랬다. 골목길 어린아이들이 아기 고양이를 구석에 몰아 괴롭힐 때 죽어가는 식물이나 강아지를 지켜봐야 할 때 추운 겨울 몸이 잔뜩 부은 고양이가 쓰레기를 뒤지고 있을 때 고통스러운 기척이 역력한 숨소리가 차 안까지 들릴 것만 같았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싸아하게 밀려 들어오는 슬픔과 고통 같은 것들이 힘겨웠다. 그는 아직 보지 못한 것일까 나는 나도 모르게 운전하고 있는 그의 팔뚝을 움켜 지었다. 저기 좀 봐 개라니까 어디 저기 지금 지나갔잖아 죽어가는 개 차에 치인 것 같아 얼마나 힘들까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로드 길이네 고저가 없는 목소리였다. 정확하게 말하면 도로를 꽉 메운 차들로 인해 늦어지는 출근 시간에 조바심과 짜증이 묻어있는 목소리 그는 죽어가는 개의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이마를 잔뜩 찡그리며 앞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다. 다만 고개를 돌려 죽어가는 개에게서 끝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문득 개와 눈이 맞았다고 생각한 건 착각이었을까. 죽어가면서 바라본 사람이 내가 마지막 이었을까. 눈이 시큰거렸다. 왈칵 눈물을 쏟고 싶었다. 그런 나를 아랑곳 하지 않고 그는 클락션을 몇 번 크게 눌렀다. 빵 빵 빵 사고라도 났나? 뭐가 이렇게 막혀? 빵 빵 빵 잔뜩 찡그린 그의 얼굴이 서러워져 나는 입을 앙 다물었다. 정말 사고가 나긴 낯섰네. 모르긴 몰라도 사람 하나는 크게 다쳤겠는데. 사람 하나 죽지 않았으면 다행이겠다. 완전 차가 부서졌네. 사고 현장은 이미 수습이 끝마친 상태였다. 앞 범퍼가 심하게 손상된 아반떼가 견인차 뒤에 얌전히 걸려있었고 여기저기 유리인지 플라스틱인지 알 수 없는 잔해들이 도로의 도장처럼 남아있었다. 한 줄로 간신히 이어져 가던 차량들이 사건 현장에서 두세 갈래로 갈라져 급히 떠나가고 있었다. 사건 현장을 떠나며 그는 조금 진정이 되었는지 견눈질로 차와 도로를 훑었다. 진정된 그 목소리가 나는 도리어 생경해서 더욱 세게 입을 다물었지만 정작 그는 내 침묵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왜 나는 그런 그가 그 광경이 그토록 서글펐던 것일까. 그의 방랑벽이 다소 잠잠해져 다시 이 도시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는지도 몰랐다. 그는 타인과 세계에 무심한 만큼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유한 사람이었다.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기에 그와 연결된 끈들이 자주 헐렁해졌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친구, 동료라고 불려지는 존재들의 부재.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들의 부재로 마음을 앓거나 다치는 일도 없는 듯했다. 밑바닥을 숨긴 물의 얼굴처럼 읽히지 않던 그의 얼굴. 나는 그 얼굴이 좋았다. 대상의 부재로 알지 않는 모습이 경고해서 종종 나의 부재가 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골몰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건 그에게 귀찮고 하찮은 영역의 것이었다. 그는 자주 말없이 떠났고 소식 없이 돌아와서 오히려 나에게 그의 부재를 고민하게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다만 돌아온 이후에는 언제나 좀 더 단단하고 다정한 가슴으로 나를 안아주고는 했다. 3개월이었다. 처음에 그가 말없이 나를 떠났던 그날부터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처음에는 세찬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러다가 외로움과 염려가 번갈아 찾아왔다. 이후에는 점차 뜨거운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리고 결국 그가 돌아온 날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에게 보기 넘기기 힘들 만큼의 뜨거운 밥을 내어주는 것밖에 할 것이 없었으므로. 그리고 이번에 그가 돌아온 날은 정확히 9개월 하고도 하루가 지났다. 길게 늘어선 차들의 지붕 위에서 햇살이 산란하듯 뒤채던 눈이 부신 오후, 드센 클락션 소리들이 정물처럼 늘어선 푸른 논과 하늘을 핥히던 그날. 죽어가던 개와 크게 다쳤을 한 사람을 그 도로 위에 남겨두던 그날. 나는 그에게 고백해야 할 사실을 또 알리지 못하고 가만히 팔을 감싸 유난히 단단한 아랫배를 감쌌다. 아직 있을 수 없는 태동이 손바닥을 툭 쳤다. 나는 눈을 세게 감았다. 사고 현장을 벗어나자마자 그는 평온한 얼굴로 액셀을 세게 밟기 시작했다. 차가 미끄러지듯 도로 위를 내달렸다. 평온하기 이를 데 없는 오후였다. 몇 달 동안 생리가 없었다. 처음엔 흔히 있던 생리 불순인 줄로만 알았다.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그어진 두 줄을 바라보았을 때 갈비뼈 안으로 팽창해 들어오던 서글픔은 무엇 때문이었는지 소모성 감정이야. 그의 목소리가 왜 그 순간 빨간 두 줄에 걸렸는지 이 존재의 증거에도 그는 그렇게 말할까. 내가 길을 배야 하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발견하여 탄식을 내지를 때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너는 너무 지나치게 감정적이야. 마음을 낭비하지 마. 그가 말하는 소모성 감정이란 그런 것이었다. 죽어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애도하는 마음 같은 것. 나도 모르게 마음을 줘 마음을 앓게 되는 슬픔의 여분 같은 것. 다시 확인한 테스트기를 휴지로 감싸 휴지통 저 아래로 밀어넣었다. 지워야 할 존재였다. 이 아이는 받아들이기에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였다. 내게 주어진 현실을 머리로 가늠하면서 몸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존재를 애써 머리와 마음에서 밀어냈다. 언제부터였는가 그 사람과 미래를 말하기에 우리의 사이는 모호해졌다. 연애라는 것이 의뢰 그렇듯이 처음부터 밀쳐진 관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그에게 나의 온 마음과 신경이 눈길이 쏟긴 적도 분명 있었다. 완고한 턱과 작지만 다부진 손마디에 마음을 훅 빼앗겼고 옆으로 가늘게 뻗었지만 슬프게 보이는 눈매에 눈길이 자주 갔다. 자유롭지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어서 자신의 영역을 완고하게 지키고 적절하게 그 경계를 허물 줄 아는 남자라고 믿었다. 자신에 대해 입이 무거운 것도 마음에 들었던 기억. 나의 사연 역시 그대로 묻힐 수 있었으니까. 아버지의 부재를 끌어안고 살아온 평생의 일기를 묵묵히 삼켜도 상관없었으니까. 나는 열 줄을 쓰고도 남는 외로운 대상들을 알고 있었다. 고아, 과부, 미혼모, 무연고자, 실종, 유실, 상실, 유기견, 유기묘,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엄마가 있었다. 평생 아버지의 부재로 마음을 앓는 세월이 모자라서 엄마는 병까지 앓았다. 간에서 시작된 암은 위까지 퍼진 상태였다. 그녀가 고통에 어쩔 수 없이 애마디를 지를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고작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럴 때마다 그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뿐이었다. 슬픈 것인지 외로운 것인지 알 수 없는 물의 표면처럼 단단한 그의 얼굴을. 그래서 안심이 되었는지도 몰랐다. 그의 경계 안으로 들어가면 안전하고 완전하게 안착할 수 있을 것이란 안심. 그래서 그와 처음 연애를 시작하였을 때 어쩌면 이 사람의 생에 안착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도 있었다. 내가 간과한 것은 그의 경계선을 쉽게 넘어갈 수 없을 것이란 사실이었다. 결국 명확한 것은 하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다. 대상의 부재로 마음을 앓는 사람은 매번 나였으니까. 그러니 그에게 불필요한 절차와 감정 소모는 나 역시 불필요했다. 점차 나는 나의 묵묵한 희생을 함께 나눌 만한 사람이 아님을 알면서도 돌아가는 의성처럼 그의 곁을 끝없이 맴돌았다.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것처럼. 드르륵 드르륵 거실 협탁에서 핸드폰이 무너질 것처럼 울어댔다. 드르륵 드르륵 귀를 거칠게 핥는 그 소리가 벌어졌다가 점차 거셌다. 그런데도 나는 좀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쓰레기통에 밀어넣은 선명한 두 줄이 자꾸만 뒤통수에 걸렸다. 관자놀이 찡 하고 울며 빙그르르 천장이 돌았다. 눈을 꾹 감았다 떴다. 갈비뼈 아래 배 한쪽이 쪼그라들 것처럼 숨쉬기가 버거워지기 시작했다. 세면대 위에 두 손을 걸친 채 감안 거울을 들여다봤다. 화장실의 조명등 때문인지 더위 때문인지 아니면 벅찬 숨 때문인지 얼굴이 붉었다. 아, 너니? 아, 너니?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왜 그러고 있니? 왜 그러고 있니? 건너편에 낯익은 얼굴이 낯설게 말을 건넸다. 매번 마주하던 얼굴인데도 내 얼굴은 나의 것이 아닌 것만 같았다. 좌우가 바뀐 모습으로 서 있는 나를 멀뚱히 오래도록 쳐다보았다. 건너편에서 들여다보는 깊숙한 눈과 쌍꺼풀 없이 곧게 뻗은 눈매가 낯설었다. 이토록 익숙하게 낯선 장면에 나는 익숙했다. 저 낯선 눈매는 엄마로부터 왔다. 높게 솟은 광대뼈와 좁은 얼굴형도 작지만 부드럽게 곡선으로 이루어진 아치형의 기도 모두 엄마와 닮았다고 했다. 둥글고 좁은 이마와 나름 높고 단정한 코만이 기억에도 없는 아버지로부터 왔지만 나는 좀처럼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릴 수 없었다. 내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다는 아버지는 사진으로밖에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사진 속 정물처럼 박혀있는 아버지는 그러나 어떠한 감흥도 주지 못했다. 낯설고 어색하기만 해 엄마가 사진을 꺼내 주실 때도 멀뚱 옆에서 들여다보다가 치우기 일쑤였다. 그래서 어렸을 적 아버지가 궁금해지면 거울에 서서 이마와 콧잔등을 한없이 눈으로 빼만졌다. 그러나 거울 속 내 얼굴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얼굴을 꺼내 주지 않았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서글픔이 둥글게 뻗은 이마에서부터 콧등까지 떨어졌다. 내 얼굴은 매번 그렇게 익숙하고도 낯선 장면이었다. 찬물로 얼굴에 묻은 더위를 씻어내고서야 나는 거실로 나왔다. 금세 더위는 이마와 귀와 목덜미에 달라붙었다. 누구였을까? 익숙한 병원이 부재중 통화로 떠있었다. 엄마였다.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은 얼마 전이었다. 간 수치는 다소 떨어졌지만 기형처럼 꼬아진 식도 때문에 수술은 어렵다고 했다. 이 세상에 온갖 피로를 달고 산 사람처럼 딱딱하게 굳은 간이 복부에 만져지고서도 엄마는 병원에 가지 못했다. 무엇이 그녀의 속을 저토록 단단하게 굳게 하였는가? 엑스레이 상으로도 확연하게 그 단단함이 보인다는데 나는 오래도록 엄마의 간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다. 무엇이 상했다는 것인가? 무엇이 고장났다는 말인가? 그저 검은 상 위에 푸르게 혹은 희게 펼쳐진 그녀의 속들이 개상하고 슬퍼서 참을 수 없었던 기억. 6개월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던 의사의 말이 무색하게 그녀는 병원에서 예상했던 생애 기간을 이미 훌쩍 넘기고 있었다. 시안부 인생이란 의사의 진단을 엄마에게 미처 전달하진 못했지만 그녀는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으리라. 두려움에 잠겨있는 그 눈이 그러나 슬프도록 담담하게 굳은 그 눈으로 나는 알 수 있었다. 의사의 선고가 떨어지던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엄마와 나란히 누웠다. 그녀의 앙상한 팔이 내 배를 둘렀다. 바짝 마른 엄마의 가슴이 내 등에 붓는 순간 가느다란 숨과 가파른 고동이 아직 이생에 남겨진 자의 고단함을 전해주는 것만 같았다. 그러자 또 한 번 쿵 하고 심장이 떨어져 나갈 것처럼 울기 시작했다. 두려움으로 긴장한 팔이 고집스럽게 나를 안았다. 마른 파루 위에 푸른 핏줄이 두드러지게 굽니렀다. 어머니의 푸른 핏줄을 손가락으로 건너 짚으며 오래도록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약에 해당하는 숱한 질문들을 그 새벽 나는 오래전 나를 꿈꿨다. 새벽 4시 반 소녀는 자연스레 눈을 떴다. 그 시간이면 소녀의 눈은 습관처럼 떠지곤 했다. 소녀는 잠자코 숨을 죽였다. 아직 바람이 찼기에 소녀는 한껏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몸을 옹송그리고 두 발을 모았다. 발이 차가웠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닿았다. 거실불이 켜졌다는 것을 방문 틈 사이로 소녀는 알았다. 십여 분 켜져 있던 거실 등은 금세 꺼졌다. 현관문이 조용히 여닫히고 다시 어둠과 정적이 찾아왔다. 소녀는 어두운 침묵이 찾아오자마자 불이 났게 일어나 거실로 달려다갔다. 아직 어둠이 물러나기 전 하늘은 검푸른 바다처럼 저만치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으로 어머니는 종종 걸음을 치며 사라져갔다. 어머니의 작은 등이 고집스러웠다. 어머니의 어깨가 어둠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단단하고 고집스러운 그 등 때문이었다. 소녀의 어머니는 매번 새벽 기도를 나갔다. 그러나 소녀는 어머니가 새벽마다 나간 그 걸음으로 다시는 저 현관문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예감에 거실에 잠자코 앉아 거실에 난 창문으로 어둠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두려움으로 가슴이 울렁거리고 눈물이 뿌옇게 차올랐다. 그러나 이만한 두려움과 눈물은 익숙했다. 쬐각대는 거실의 시계침소리가 귀를 야금야금 뜯었다. 침대 위에서처럼 소녀는 몸을 몽송그렸다. 무릎을 세워 두 팔로 안은 채 차갑게 식은 발을 두 손으로 싹싹 비볐다가 그 위에 얹었다. 어느 순간 소녀의 집 앞에 서 있는 아파트에서 하나 둘 불이 켜졌다. 저 불은 누가 켠 것일까. 그 불들이 다정해서 소녀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다정하다는 것은 슬픈 일이었다. 소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눈을 돌려 화단이라고 하기엔 잡초만 무성한 장소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바람에 자꾸만 희청대는 잡초의 뼈들이 아삭아삭 소리를 내며 흩어져갔다. 아직 아침이 되려면 멀었는가. 어둠은 끈질기고 지독하구나. 새벽이 어머니를 뱉어낼 때까지 소녀는 매일 그렇게 거실에 옹송고리고 앉아 어둠을 노려보곤 했다. 올려다보는 여자아이의 눈길을 피한다는 것이 도리어 그 옆에 앉아 있다. 가늘고 약한 고양이의 앞발이 여자아이의 팔뚝을 핥히듯 짓누르고 있는데도 아이는 개의치 않는 것 같다. 가늘지만 날카롭게 생긴 고양이의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여자아이의 팔뚝에 남아있다. 살고 싶어서 저러는 것일까. 배고픈 모양인데? 엄마가 보고 싶어서인지도 몰라요. 저토록 선명하게 자국을 남기는 이유가 생존의 본능 때문인지 모체에 대한 그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어도 어린 고양이는 완강하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 완강함 때문에 나는 섣불리 그 고양이를 안아보겠다는 말을 할 수 없다. 고양이는 너무 작고 약해 보였으므로 너무 작고 약한 것이 주는 두려움을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언니? 문득 나를 불러 세우는 목소리 여자아이를 내려본다. 여전히 여자아이의 팔에 빼달려 있는 작은 고양이의 생명력 그 끈질긴 자국. 그러나 여자아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내가 움키고 있는 그 어떤 것이다. 너무 작고 약한 어떠한 존재. 존재라고 명하기에는 형태조차 없는 것. 단단하게 아랫배를 바치고 있던 두 팔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다. 배 아파요? 순진한 질문이다. 단단히 안고 있는 배. 성인 여자가 안고 있는 배를 보고 그만한 여자아이가 할 수 있을 법한 질문. 말하자면 그가 말하던 소모성의 질문.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안위와 무관하여 적당히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안녕하셨어요? 별일 없으시죠? 안색이 좋지 않아 보여요. 요즘 아픈 곳은 없죠? 그러한 질문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질문들은 살아오면서 흔히 대처할 만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소녀의 얼굴에는 작은 고양이에게 향했던 그 표정과 유사한 표정이 올라와 있다. 진심어린 걱정으로 여자아이는 내게 묻고 있는 것이다. 얼굴이 핫핫해진다. 아랫배를 감싸고 있던 팔에 순간 힘이 들어간다. 배 아파요? 소녀의 급작스러운 진심이 나는 버겁다. 오랜만이었다. 그만한 관심과 염려는. 황급히 나는 팔을 내려 작게 도리질한다.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는 탓이다. 갑자기 울음이 터질 것만 같다. 그 고양이는 어디에 있었어? 자꾸만 우는 소리가 들려서 내려왔는데 이 화단에 있었어요. 이 늦은 시간에 나오면 부모님이 걱정하실 텐데. 소녀는 말없이 고양이의 앙상한 등뼈를 쓰다듬는다. 고양이의 등뼈만큼이나 가는 손가락이다. 조개 껍데기 같은 손톱도 작다. 아이의 침묵이 이상스레 익숙하다. 나도 저런 식으로 침묵한 적이 있었다. 나는 결국 엄마에게 그 사람과 뱃속의 태아에 대해서 말하지 못했다. 묵묵한 슬픔이 선명하던 밤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해야 할 말을 습관적으로 삼켰다. 그렇게 삼킨 말들이 목에 걸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갈비뼈 안쪽이 부서질 것처럼 갑갑하기도 했다. 그만한 관계였으므로 자주 위태위태했고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나는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지 않으려고 애썼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나는 어쩌자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토록 애썼 던 것일까? 엄마와 아버지의 무너진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엄마가 보여주는 사진 속 남자가 그녀의 말대로 오래전 이 세계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엄마의 세계에서만 사라졌다는 것을 애할머니가 단 한 번 넋두리처럼 말하던 걸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 내 이마가 애할머니네 화단에 긁혀 붉은 꽃잎을 적셨던 날이었던가 그 바람에 엄마의 품에 안겼던 낮잠 속에서 울음을 터뜨렸던 그날 잠결에 이마에 닿은 엄마의 손길이 뜨거워서 눈을 뜨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던 건 무겁게 감겨있는 애할머니의 목소리 때문이었다. 뭐가 그리 이쁘다고 끌어안고 사냐? 이 불쌍한 거사. 엄마가 말했던 아버지와 달리 그는 모든 여자들에게 다정했지만 정작 당신의 여자들에겐 무정한 남자였다. 아니 어쩌면 여자에 국한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갈구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다만 모든 애, 따와 어머니만 제외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을 것이었다. 종종 엄마가 내 이마를, 콧잔등을 멀고 먼 시선으로 되짚을 때마다 나는 확신했다. 엄마가 갈구하던 모든 것들을 아버지는 모든 여자들에게 혹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퍼주었던 모양이라고. 그 모양새는 내게 너무 익숙한 풍경이었다. 그래서 나는 몸서리치게 예감하고 저주했는지 몰랐다.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아랫배는 자주 당겨왔다. 엄마가 아버지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그녀의 아랫배를 갉아먹으며 태어났는지도 몰랐다. 돌아오지 않아. 돌아오지 않아. 돌아오지 않아. 엄마는 나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을까. 이 세상의 모든 딸들은 어쩌면 자신의 어머니를 뒤따라 같은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홀로 병실에 누워있는 엄마를 볼 때마다 기억에도 없는 아버지를 가끔 떠올렸다. 얼굴조차 막연한 사람을 하염없이 내 이마나 콧잔등을 만져보면서 거울 넘어 희미한 아버지 얼굴을 더듬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좀처럼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엄마가 어둠 속에서 종종 내 이마와 콧잔등을 응시하는 날엔 슬프게 나는 그 사람을 떠올렸다. 새벽마다 일어나 사라져가는 엄마의 등을 내가 두려움으로 기다렸던 것처럼 엄마는 아버지를 기다렸으리라. 아버지는 등으로 떠나 가슴으로 돌아오는 남자였을 것이다. 매정하게 등으로 떠났던 아버지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을 주기로 돌아왔겠지. 항상 돌아올 때마다 그 가슴으로 어머니와 나를 안고 희망을 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마치 두 번 다시 떨어질 일이 없는 것처럼 아이고 보고 싶었다. 보고 싶어서 돌아왔지. 우리 마누라고 우리 딸. 완전하고도 단단한 말들로 우리를 훈련시켰을 것이었다. 우리로 귀결되는 말들은 아버지의 가슴처럼 생경했으나 다정했고 따뜻했을 테니 그 가슴속에서 엄마는 담담한 슬픔과 원망을 담은 표정으로 자주 울었을 것이다. 그리고 돌아온 아버지를 위해 밥을 지어내곤 했을지도 목구멍으로 넘기기에는 다소 뜨거운 밥을. 그 고양이는 어쩌려고 소년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 자꾸만 우는 고양이를 좀 더 가슴안으로 끌어당길 뿐이다. 어둠에 가라앉은 더위가 점차 진해져 가고 있다. 열대야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었다. 한바탕 피가 쏟아졌으나 무더위는 물러서지 않는 모양이었다. 소녀의 옆에 가만히 앉아 손부채를 몇 번 하고 입에 걸렸던 물들이 한바탕 바닥으로 내려앉고 몇 가닥의 바람이 부는 듯 그치고 배달음식의 오토바이 배기음 소리가 뜨거운 밤을 가르고 저만 치서 치객들의 두서없는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지는 동안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날 밤 내가 엄마한테 해야 할 말은 따로 있었다. 그 말들은 만약에 해당하지 않는 날들이었다. 실제적인 현실 속의 문제들이었다. 당신의 몸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암덩어리처럼 실질적인 내용이었지만 어찌 설명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하여야 할까. 그 사람을. 이 아이를. 나에게 그는 해석하기 어려운 추상화 같다고. 한 발자국 물러서면 열 발자국을 품기가 더 어려워지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차츰 멀어지고서야 나는 그의 낫빛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고. 그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나는 추상화처럼 어렴풋해질 것 같아 두렵다고. 그러나 그와 나 사이의 틈으로 한 존재가 메꿔 가고 있는데 그것이 사랑스럽지 못하다고. 아직 부풀지 않아서 만져지지도 않는 데다가 어떤 형상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나는 좀처럼 이 태아가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는 그에게 한마디조차 하지 못했다고. 나는 그만한 말들을 쏟아낼 순 없었다. 그만한 말들은 아버지의 가슴 속에서 짓던 엄마의 그 담담한 슬픔을 닮은 말이란 것들을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 가슴 안에서 옹이진 슬픔이 담담해지기까지 몇 번의 아버지의 등과 가슴을 마주해야 했을지 나는 감히 예상할 수 없었다. 이제 집으로 들어가 봐야 하지 않아? 밤이 너무 늦었는데? 엄마 오면 들어갈 거예요. 엄마가 일하러 가셨구나. 네. 맨날 늦게 오긴 하시는데 밤 12시가 넘으면 자주 이렇게 나와서 기다려요. 그럼 그 고양이는 어떻게 하려고? 우선 같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고양이가 그 소녀의 어머니를 기다려준다는 것일까? 아니면 그 소녀가 고양이의 어미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준다는 것일까? 어미가 먹이를 구하러 갔나 보다. 엄마 오면 부탁해 보려고요. 한번 키워보자고요. 소녀의 외로운 팔 안에서 외로운 팔 안에서 외로운 외로운 아기 고양이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보다가 나는 좀 더 팔로 세게 배를 안는다. 아랫배가 싸하게 아파온다. 오토바이의 배기음이 저 말리서 붉어졌다가 사라지고 또 다른 치객의 구두소리가 서로 엉켰다가 사라지고 밝았던 달이 드러났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고 비가 다시 쏟아질 것처럼 공기가 좀 더 무거워지는 동안에도 고양이의 어미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고양이의 어미 대신 돌아온 건 소녀의 어머니다. 엄마! 라고 부르며 쪼르르 달려가는 소녀의 등이 그 등과 달리 나이에 어울리는 어린아이 같다. 아이와 그 어머니의 등을 쫓아 한참 바라보다가 몸을 일으킬 쯤 어디선가 길게 고양이의 완강한 울음소리가 설폿 들렸다가 사라진다. 소녀가 안고 있던 아기 고양이의 울음소리와 엇비슷한 소리지만 좀 더 크고 완곡한 울음소리 어미가 돌아오기라도 한 것일까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을까 어둠 속에서 나는 한참 동안 서 있었다. 한바탕 비가 쏟아질 것처럼 검푸른 구름이 달을 뿌옇게 가렸고 저만치 서 있는 도시의 불빛들이 어렁졌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는 끝내 들려오지 않았다. 그에게 중환자실로 옮긴 엄마의 소식을 먼저 말했다. 어머니를 집어삼킨 암덩어리는 이제 네까지 침범했고 더 이상 손 쓸 도리가 없다고 의사는 말했다고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건조한 표정으로 그 사람은 다소 염려했고 안됐구나 라는 말로 간단히 상황을 종료시켰다. 마음의 준비와 같은 소리를 현실적으로 쏟아냈고 나는 그 현실을 담담히 받아 넘기기 위해 애썼다. 목이 아프게 쏟아내지 못한 말들이 갈비뼈 안에서 팽창했다. 비정한 말들이 쏟아져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거리를 난도질 할 것 같은 위기감에 배를 한 번 더 안았고 그 순간 아랫배가 찌르르 다시 아파왔다. 그 사람과 나 사이의 실질적인 단어는 뱃속에 있었다. 비정한 말들 사이에 그러나 그 단어는 꺼내지 않을 작정이었다. 소모성 감정이라고 일컫는 그 사람의 말이 자꾸만 배를 갈랐다. 그 사람에게 나와 나의 엄마는 소모성 감정에 국한되는 존재였다. 그 사람의 눈이 말의 어조가 파괴를 말했다. 끝났어 라고 종언하지 않았을 뿐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벌어진 틈을 미우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었다. 엄마가 비어있는 아버지의 가슴을 힘껏 끌어안아야 했던 것처럼 관계의 모서리가 복원될 수 있을 것이란 막연한 희망과 불가능할 것이라는 선명한 예감 사이에서 나는 희망을 택해왔다. 엄마도 그러했으니까 그러나 이번엔 다른 희망을 택할 수 있으리라 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존재는 또 다른 복원의 증거였으니까 산부인과를 찾았다. 심장 소리였다. 왈칵대는 울음소리처럼 끊임없이 울고 있었다. 임신 구주입니다. 밝고 화사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웃는 여의사의 얼굴 무방비한 웃음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녀처럼 웃을 수 없었다. 이끌리듯 아기 고양이의 울음소리처럼 왕강한 심장 소리에 귀를 묻고 나는 알 수 없는 감정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유산기가 있으니 다소 조심하셔야 합니다. 날씨가 더운 여름이어도 특히 따뜻하게 입으셔야 하고요. 을에 상식적인 말들이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나는 너무 춥게 있었구나. 너를 나는 너무 춥도록 방치하였구나. 아랫배를 좀 더 단단하게 안았다. 마주한 그 사람의 가슴을 다시 등으로 돌려놓기까지 나는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 하였는가. 무더운 여름이었다. 우거진 잎들 사이로 빗들이 쏟아졌고 더위가 유리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핸들이 손바닥을 뜨겁게 달궜지만 나는 끝내 에어컨을 틀지 않았다.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따뜻하게 입어야 했고 정수리에서부터 쏟아지는 더위는 무거운 아랫배를 뜨겁게 해주고 있었으므로 손등으로 이마를 훔치고 창문을 다시 내리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 2시에 데이트입니다. 시그널이 나오고 신호가 바뀌어 엑셀에 발을 올리는 순간 바람이 불지 않아 늘어진 나뭇가지 아래 뜨겁게 달궈진 새끼 고양이가 보였다. 차마 감지 못한 검은 동공이 깨끗하게 비어있었다. 회색인지 검은색인지 알 수 없는 색깔로 뒤덮여 어딘가를 응시한 채였다. 멀찌감치 고양이가 마주한 풍경이 얼비친 동공의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가속도를 내기 시작한 차는 금세 죽은 고양이와 멀어졌다. 눈두덩이 아래가 단단해지고 뜨거워졌다. 아랫배가 순간 단단해졌다. 싸하게 아파오는 아랫배에서부터 뜨거운 것들이 울컥울컥 차는 순간 나도 모르게 배를 세게 움켜안았다. 안 돼 안 돼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모든 것들이 지독했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추장스러운 내벽이 지독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시작되는 에마디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탈출을 시도하기로 했어요. 완성되지 않은 손마디들을 찢으며 나는 발버둥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찢긴 손마디 사이 지나가는 물길이 따뜻했어요. 세게 아 오븐 사라져 날벼 오 예 아 이케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